대표도 몰랐던 대통령과 일부 지도부의 만찬, 이 만남의 흑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대표가 패싱을 당했다는 놀라움에서 대통령 쪽으로 시선이 옮겨가면서인데요. 대통령이 편가기들기를 한다, 후배 밉다고 밥 한 끼를 못 먹냐, 전 정권 정무수석들도 이렇게 입을 모아서 비판했습니다. 번개 만찬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번개에 끼고 싶으면 노력을 더하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번개하고 싶으면 평소에 대통령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면 되고요. 바로 못 받아도 콜백을 꼬박꼬박 주시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소통 스타일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번개 만찬, 만찬에 간 사람도 못 간 사람도 민망해진 자리가 돼버렸습니다. 함께할 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김영현 조국혁신당 법률특보, 김용남 전 개혁신당 정책위의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비공개 만찬의 후폭풍이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친한계로 불리는 장동혁 의원이 이런 발언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식사를 하고 그리고 그 부르는 방식 그리고 그렇게 만찬을 하고 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국민들에게는 매우 중요하고 누구를 만나서 식사하는 것 하나까지도 큰 관심이고 거기에 정치적인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비공개로 만난 그 모임이 언론에 보도된 것. 과연 이것을 누가 언론에 알려줬는가. 만약에 참석한 분이 알려줬다면 그렇게 정무적인 감각이 없나? 네, 만찬 참석자가 하나둘씩 알려지고 있고요. 오늘도 입장이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걸로 봐서는 정광재 위원님. 여당내가 아직도 복잡합니까, 이 문제로? 그런데 지금 외부에서 보는 것만큼 당내에서 이 사안을 그렇게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최고위원, 그러니까 일부 비한계 최고위원이 전부 참석하고 수도권 중진의원, 이제 윤상현 의원이라고 다 드러났잖아요. 참석했다면 이 성격이 친한계는 배제하고 비한계 지도부와 일부 중진의원들만 초대해서 식사가 이루어졌다. 이랬다면 조금 더 큰 이슈가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어제 대통령실에서 해명을 했었던 것처럼 이게 오후에 급작스레 윤상현 의원이 제안을 했었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일부 좀 자신과 친분이 있는 의원들을 초대한 것이지 의도적으로 친한계 지도부를 배제하고 전역을 하겠다라는 모임의 성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당내에서도 그냥 이 정도에서 묻고 넘어가자라는 분위기지 누구는 가고 누구는 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당내의 갈등이 이른바 친윤 갈등이 굉장히 격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을 하고 있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외부에서는 물론 그런 시각으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당내 분위기는 그 정도는 아니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한 대표도 여기 참석한 최고위원분들에게 자신은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고요. 네. 어제 기자들 인터뷰에서도 그런 입장을 내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언론에서 궁금해서 자꾸 묻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답들이 나오고 있는데 김유정 의원님 만찬 내용을 이거 누가 흘린 거냐 뭐 이런 궁금증까지 나오고 있어요. 친한계에서. 네. 뭐 참석자 중에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호기롭게 그냥 친한 기자에게 얘기했을 수도 있고요.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오늘 번개 모임이 있었는데 누구누구 가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뭐 인유한 의원이 지금 이제 의료기업 문제 관련해서도 대통령님께 뭐 정책적 제안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누가 흘렸건 간에 주말 저녁에 비공개 대통령 만찬이 다음 날 월요일 오전에 보도가 된다는 거는 뭔가 시스템상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행보는 그게 공개 일정이건 비공개 일정이건 굉장히 여러 가지 해석을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참 있다가 알려줘도 그때 뭐 이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평가를 하게 되는데 어젯밤에 만난 게 오늘 아침에 보도가 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정무적 판단을 흘린 사람은 누군가는 조금 신중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더군다나 여러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대통령이 8월 30일 날 만찬 하기로 했잖아요. 한동훈 지도부와. 그런데 2026년 의대 정원 문제 유예하자 이런 얘기 나오자마자 이제 민생을 핑계로 미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찬에도 또 안 갔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상황 속에서 비공개로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비공식 만찬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안 만나는구나 한동훈 지도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내용을 보면 또 하필이면 윤상현 의원이 대통령실에서 누구누구 함께 하자고 했는지 아니면 윤상현 의원이 픽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 친한 기와는 소위 관련이 없는 분들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대통령실에서 조금 판단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무적으로. 지금 지도부와 공식적인 어떤 만남을 갖지 못했잖아요. 그때 왜 낙선한 나경원 윤상현 의원 다 함께 그냥 우 함께 가서 전역했던 것 외에는 7월 23일 날 전당대회 끝나고 추석 뒤에 만난다고 하면 두 달 있다가도 지금 아직 날짜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 공식적인 만남이 미정의 상황에서 이런 비공개 만찬이 가져올 어떤 파장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은 패착이라고 생각하고요. 결국 대통령이 국민 통합 얘기하지만 여권 통합도 못 이뤘다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후배가 이제는 옆에만 와도 아픈 후배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라서 이런 배제의 정치, 협량한 어떤 그런 대통령의 모습이 결코 긍정적으로 평가되지 않기 때문에 일거수일투족을 뭔가 결정을 할 때는 그게 공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조금 더 신중하고 파장에 대해서 걱정하는 그런 모습이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김용남 위원님. 지금 야권에서는 대통령이 후배하고 밥 한 끼 못 먹냐 이런 비판조의 반응들도 나오고 있고요. 여의도 정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관계가 석연치 않다는 얘기는 그동안에 많이 나왔거든요. 이걸로 다시 한번 확인된다고 볼 수 있나요? 여러 가지 징후가 보이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총선 전에 제 기억에 아마 1월 22일 내지는 23일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대통령 당시 비서실장이 비대위원장 그만두라고 얘기를 했고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그걸 거절하고 그 다음날 바로 언론을 향대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공개한 것 자체로도 사실은 그 전에 대통령과 여당 당대표와의 관계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상상하기가 어려운 일이 이미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공청 과정을 거치면서 아마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군 빼고 누구만 부르고 이런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도 깜짝 놀란 게 그전에도 대통령의 정치인들과의 비공개 만찬은 간간히 있었습니다만 그게 하루도 안 가서 이렇게 언론에 보도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참석자 몇 면을 보면 사실은 인요한 의원이나 김민전 의원은 어떤 여당의 현역 의원이라는 측면에서는 무게감이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비례대표 초선 의원이니까요. 다만 특이점이 이제 지금 여당 지도부를 구성하는 최고위원들이라는 데에서 좀 눈에 띄는 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최고위원 해봤자 다 합쳐서 대여섯 명밖에 안 되는데 부르려면 다 같이 부르지 저렇게 일부만 부르고 나머지는 알지도 못하고 언론 보도 보고 알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아마 뒷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번개는 되는 사람한테도 연락을 하고 안 되는 사람한테도 연락을 하잖아요. 그런데 공개롭게 다 되는 사람만 연락을 받은 것 같습니다. 연락은 일단 해줬어야죠. 못 얻으라도. 그렇군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만나는 자리가 있었거든요. 매일경제 주최 세계지식포럼이었는데 바로 이 장면입니다. 자리가 좀 동떨어져 있었고 테이블 위치도 좀 달라서 한 화면에 이렇게 찍히긴 했습니다만 따로 얘기할 기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정광재 의원님. 지금 여러 가지 얘기는 이제 결국은 갈등석을 전제로 하는 건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오늘 동행했던 기자들에게 지금 방송 전에 분위기가 어땠는지 좀 취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자리 배치가 좀 멀리 있었기 때문에 두 분이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거나 아니면 자리를 떠나서 서로 인사를 하기에는 좀 물리적으로 쉽지 않았다. 반면에 나경원 의원이 가까이 있어서 나경원 의원과는 굉장히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됐다고 하는데 지금 밖에서 보는 것만큼 당정관계가 위태로운 관계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당을 대표하는 대변인 자격으로 말씀드리건데 평소 약속했던 것처럼 건강한 수평적 당정관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일종의 마찰음이지 그것이 뭐 이렇게 밖에서 보는 것처럼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도 사실 번개라는 게 어떤 겁니까? 우리도 번개할 때는 좀 마음 편한 사람들끼리 이게 예의가 아닌지 알면서도 해서 만나는 거잖아요. 윤상현 의원이 이 모임을 주도하면서 이렇게 이런 모임이 비한과 친한과 이런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도 이런 식의 모임이 아니었는데 자꾸만 이런 해석들이 나오니까 어제 섣불리 이게 더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진화 작업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정관계는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과거처럼 지나친 수직관계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겁니다. 지금 현실 그래서 그 부분 노력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불협화음 그것이 확대 포장돼서 나오는 것이지 우려할 만한 수준의 당정 갈등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마찰음이지 파열음은 아니다. 좋으신 표현입니다. 그렇습니까? 마찰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요. 마찰은 의견이라는 것은 항상 이견이 존재하기 마련이죠. 대통령실이 생각하는 지금의 의료현실 또 당이 생각하는 의료계의 현실 이게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서로 다른 이견이 있을 때는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한 건데 그 조율 과정에서는 삐걱거리는 소리가 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게 공동묘지의 침묵이라고 하는 것처럼 침묵보다는 훨씬 나은 거죠. 대통령실에서는 어쨌든 만찬 일정을 추석 이후에 한동훈 대표 및 지도부와 함께 하겠다고 이미 공표한 상태고요. 대통령의 체코 방문 이후로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김영현 위원님 표면적으로 보면 지금 의료 문제 그러니까 의대 증원 문제죠. 이 증원 문제를 놓고 대통령실과 여당의 마찰음 파열음까지는 아니라고 했으니까 마찰음은 들리는 것 같은데 이게 최근에 일련의 상황에서 가장 결정적인 문제였다고 보세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직접적인 원인은 총선 국면에서의 공천과 그다음에 총선 선거 과정에서 김 여사, 김건희 여사를 거론한 문제. 이것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이고요. 저는 그것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대통령의 권력관에서 비롯되는 것인데요. 지금 우리 헌법은 모든 권력, 여기에는 대통령 권력도 포함이 됩니다. 모든 권력은 그 권한이 분산되고 견제되어야 한다라는 기능적 권력 분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 본인을 본거인 시대의 왕 또는 북한의 수령과 같은 어떤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절대지존이라고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직업관료집단에서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보고한 것들에 대해서 걸핏하면 경로를 해서 어떤 관료 시스템을 무너뜨리고요. 그다음에 엄연히 행정부와 분리되어 있는 여당의 당대표를 뽑는 과정에서 미운 사람에 대해서는 조리돌림을 하고 이쁜 사람은 꼴찌라도 결국은 당대표를 만들어버리고. 그다음에 여소, 야대, 이 북해 지역을 당연히 기능적 권력 분립에 의해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것을 비정상이라고 규정을 짓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어떤 대통령의 권력을 좀 착각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있는 대통령 권력보다 훨씬 더한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지금 총선 과정에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서면서 흔히 친윤 인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부 공천에서 배제가 됐습니다. 대표적인 게 대표적인 친윤 인사인 장해찬 씨가 배제가 됐죠. 그다음에 검찰 수사관 출신인 주기환 씨가 배제가 되니까 배제 다음 날 바로 민생특보로 임명을 해서 불만을 표출을 하죠. 그다음에 이번에 최근에 문제가 된 김용선 전 의원에 대해서 김건희 의원사가 공천에 대해서 코치까지 해줬는데 결국은 공천에서 배제가 됐죠. 그건 아직 의혹 단계이니까 감정될 수 없죠. 저는 그 배경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 의혹을 보면서 왜 윤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에서 그토록 화가 났을까의 원인이 결국은 절대 지존을 모욕을 했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총선 선거 국면에서 김여사 명품백을 거론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더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측근인 김경류 씨가 프랑스 혁명 중에 단두대에서 처형된 마리안트완의 뜻을 김여사의 비유를 했단 말입니다. 이렇듯 어떤 절대 지존 본인과 그리고 아내에 대한 그러한 것을 한동훈 대표가 모욕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여기에 직접적인 원인이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 나오는 것들은 윤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 비롯되는 절대로 한동훈 대표에게 공간을 내어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심정의 발로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해석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굉장한 걱정이 있고 추석 앞두고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잖아요. 오늘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대책 발표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중앙과 지방이 함께 특별 대책을 수립하여 응급의료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되도록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료인들의 헌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 조재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네, 김윤정 위원님. 지금 여야 의정협의체를 제안한 상태이긴 한데 의료계 쪽에서는 받지 않는 상황이고 또 여권 내부에서도 약간의 마찰음이 들리면서 이게 뭔가 될 것이냐, 이 협의체로 대화 국면을 만들어서 해결로 갈 것이냐라는 것에는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여야가 모처럼 이 여야 의정협의체 다 공감하고 있고 빨리 이걸 진행을 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사자인 의사협회나 전공의들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여야가 앉아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도 계속 딴소리를 하고 있는 마당이니까요. 그래서 이게 원활하게 풀리지 않을 것 같은데 전공의들은 또 의사협회, 지금 이명태 회장이 있는 한 함께할 수 없다 얘기를 하고 있고 상당히 문제가 좀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도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하지 않으면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풀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러려면 대통령이 일단 이 문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뜬금없는 의대 증원 2천 명에서 저는 비롯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도 전혀 입증하지 못하는 2천 명인데 또 내년 입시는 1,500명도 또 가능한 상황이어서 왜 애초에 2천 명을 그렇게 고집했는지도 이유를 누구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문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요즘에 임급실의 어떤 대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사과가 전제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돌아올 이 협의체에 함께 들어와서 논의할 어떤 명분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야에서 한 목소리로 지금 복지부 장 차관 경질해야 된다 당사자들 이렇게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의사협회나 전공의들도 특히 박민수 차관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서 애초에 부적절한 의세라는 표현 때문에 그때서부터도 경질해야 된다. 그게 협상의 전제적권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는데 오늘날까지 지금 경질 얘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갑자기 응급실 건강보험 숙가 올린다 이런 걸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거는 대통령 잡이 들여서 올립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해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돈 없어서 더 못 가게 되지 않습니까? 아픈 국민들이 이 연휴 동안에 그래서 문제 해결의 어떤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보고 의사들도 그거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겁니다. 응급실 지키는 지금 의사들도 이미 한계치에 다다랐는데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돌아올 명분을 줘야 되는데 제로 베이스에서 논의를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대통령 사과와 장차관들의 어떤 경질 이걸 통해서 조금 진정성을 보여야만 이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일 이런 가운데 한동훈 대표가 응급 현장을 가죠. 이거 어떤 행보입니까? 내일 부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하고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응급실, 또 지역 의료의 공백 관련한 내용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한번 의료진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겠다라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과 인위적인 차별화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실이 현재 의료 실제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과 그러니까 감내할 수준이라는 거 아닙니까? 응급실의 공백은 없고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인데 당에서는 이게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언제든 위기 상황에 갈 수 있으니까 그것을 미연에 막자는 목소리를 계속해서 전달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민심들을 정확히 전달하는 모습을 보이는 차원에서도 지역에 있는 응급센터를 가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반영된 행보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 수령이라든가 전제군주와 비교하신 것 같은 것은 야당의 입장에서 그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정의 갈등은 역대 정권에서도 항상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미래 권력과 현재 권력의 충돌은 여러 사안사안별로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대통령의 스타일이 수령과 전제군주에 가깝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나친 무리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말부터 추석 연휴 5일 휴일이 이어지는데요. 사실은 국민들이 걱정이 많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발언을 통해서 정부가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정부가 총력을 다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의료라는 게 워낙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국가 공무원이나 지방 공무원들이 총력을 다한다고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분야는 전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정부가 오히려 의료인들의 자존심을 계속 자극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쯤에 한시적으로 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찰료, 조재료가 워낙 쌉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3, 4천 원 받던 거 8, 9천 원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용을 실제로 들여다보면 그것도 지금 사태를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는 발언 아닌가 싶고 더군다나 전국에 한 17개 정도 권역별 대형병원에 청와대 비서관들을 파견해서 현장 점검하겠다고 하는 내용은 의료인들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실에 비서관들이 나와서 거의 의료인들 감시하는 것처럼 비춰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점점 감정의 골만 깊게 만드는 악수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